병원에 갔어요 안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안나야, 오늘은 엄마가 감자튀김과 생선가스를 만들었단다. 맛있겠지? 어서 먹으렴! 엄마, 배가 아파요. 배가 몹시 아프단 말이에요. 안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입에 넣어주는 감자튀김 조각도 삼킬 수 없어 그대로 뱉어버렸습니다. 내 배를 누가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요. 엄마는 걱정스런 얼굴로 안나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나의 배를 진찰했습니다. 여기가 아프니? 어... 여기는 어때? 안나는 고통스러운데 혀를 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장이 아픈 게로구나. 맹장이라고요? 그게 뭐죠? 의사 선생님은 안나에게 맹장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뱃속 창자에 붙어있는 것이란다. 그곳에 염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배가 아팠던 거야. 수술해서 그 맹장을 떼어내야 한단다. 그러면 맹장은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음... 맹장은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사람 몸에 있는 거죠? 음...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단다. 안나야, 그럼 또 보자. 안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엄마와 함께 외과 병동으로 왔습니다. 아주 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간호사가 침대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그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나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자 안나도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카티라고 하는 간호사가 안나를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그 간호사는 안나가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이 침대에는 바퀴가 달려있네요. 그래, 이 침대로 내일 수술실로 안나를 데려갈 거야. 택시처럼 태우고 말이지. 안나는 곰인형을 높이 들고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음, 맹장아, 맹장아. 너는 밖으로 나와야 해. 그래야 안나가 집으로 갈 수 있거든. 다시 자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곰의사 선생님. 저는 많이 아파요. 어제부터 안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마취 주사를 팔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고참이 든단다. 수술에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할 거야. 안나가 눈을 뜨면 수술은 이미 다 끝났을 거야. 이 주사를 맞으면 정말 잠드는 거예요? 그렇단다. 수술 받는 꿈을 안 꿨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곰인형을 안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수술실 앞까지는 곰인형을 가져가도 된단다. 안나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안나 곁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안나의 뺨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안나는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안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는 안나의 오른손을 잡아줬습니다. 안나의 왼쪽 팔에는 곰인형이 안겨 있었습니다. 안나는 며칠 더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침대를 오르내릴 때마다 수술한 자리가 아팠습니다. 매일 아침 의사 선생님이 안나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냉장 때문에 배가 아프진 않을 거야. 웃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안나도 방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곰인형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께 또 올 거예요. 이제 안나는 모든 간호사들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엘피, 카티, 로즈마리, 가비, 소야, 밀리, 마리아. 그 간호사들이 날마다 번갈아 가면서 안나를 보살펴 줬습니다. 간호사들은 안나를 씻겨주기도 하고 침대보도 깨끗하게 갈아줬습니다. 안나와 함께 산책을 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과자와 차, 그리고 밥도 가져다 줬습니다. 안나야, 이제는 뭐든지 먹어도 된단다. 안나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걸을 때마다 수술한 곳이 조금 아파요. 안나가 카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야. 카티 간호사는 안나에게 귓속말을 하고는 안나의 뺨을 부드럽게 만져줬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안나의 옷가방을 들고, 안나는 곰인형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멘